네 임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임정은입니다. 저는 저희 시그나이트 파트너스는 약 2년 전에, 딱 2년 정도 됐죠. 2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신세계에서 설립한 CBC이고요. 설립 전이나 설립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듯이 저희 팀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의 워크샵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런 고민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만 고민한 게 아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파이브한스 스타트업스 있을 때 전세계 CBC 한 100명씩 군데를 조사를 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아마 웹사이트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CBC가 대기업들이, 코퍼렛들이 VC를 왜 만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약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도전과 모험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CBC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이 중에는 리테일이라든지 모빌리티, 뭐 여행, 이런 약간 소프트한 사업들이 이쪽 영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영역의 확장. 이것은 약간 밸류체인상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의 밸류체인 앞뒤로 연계해서 조금 더 실행 영역을 붙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CBC를 설립했다고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머지 보면 경쟁력, 핵심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핵심 역량을 보완한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아마 이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저희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냐라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선배 CBC 또는 굉장히 수준적이 좋으신 큰 VC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 투자한 것은 작년 1월부터니까 1년 반 정도 딱 됐습니다. 1년 반 기간 동안 저희는 29건에 투자를 했고요. 약 1,0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총 5개 조합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1,700억이 넘습니다. 투자한 영역을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라이프스타일 저희 모기업이 신세계 계열이다 보니까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투자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인접 사업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은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쪽도 저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한 20% 정도를 이쪽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이 B2B 세스라든지 교육,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저희 투자팀 저 포함해서 6명 있고 이 중에 저희 심사역도 아마 어제 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오픈이노베이션은 뭐고 CBC는 뭔가요? 많이 질문하세요. 그래서 저희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픈이노베이션은 투자를 포함한 나머지 엑셀러레이팅, 스타트업과 제휴,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이런 많은 기업의 활동들을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보고 이는 모기업의 이익 그리고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일부분인 CBC는 혼드를 조성을 해서 스타트업에 직접 재무적 투자를 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 짙은 파랑으로 되어 있는 CBC 영역에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오픈이노베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오벌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CBC를 하는 거고 CBC 하는 순간 목표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모기업의 전략보다는 조금 더 LP의 이익, LP 전체로서의 이익을 추구를 한다. 그리고 이는 곧 재무적 성과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포함되긴 하지만 상반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설립이 된 거고요. 또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너희는 신세계에서 돈을 다 받냐라고 여쭤보세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펀드 중에서 약 60%만 신세계 계열사가 출자를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모태펀드든 정부기관이 있고요. 또 자세운용사, 증권사,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쭉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등 일반 법인도 저희 LP로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너희는 전략적 투자만 하냐? 신세계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서 그런 투자만 하냐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두 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법론적에 있어서 그러면 전략적 투자도 하고 재무적 투자도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다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를 추구하는 순간 재무적 투자 성과는 일반적인 재무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VC펀드보다 투자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미 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두 개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잘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 두 개를 조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심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무적 투자는 다른 VC펀드랑 마찬가지로 시장성, 기술성, 창업자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 놓고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죠. 그리고 투심에서 빡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전략적 투자는 오히려 심플파이어서 이게 전략적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정도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전략적 투자를 했던 사례를 보면 라엘이라든지 번개장터가 있습니다. 이미 기사에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 라엘과 번개장터는 신세케어에서의 전략적 목적성과 상당히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는 별도 펀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PF로 적어놓은 건 프로젝트 펀드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프로젝트 펀드로 만드는 순간 LP가 결국 모기업이기 때문에 모기업의 전략적 목적과 LP의 재무적 성과가 예상충이 발생하지 않고 얼라인이 되는 딱 일치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LP의 성공이 결국은 모기업의 성공이다. 그래서 별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전략적 투자 카테고리에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재무적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우리 펀드에서 투자해 주신 LP들의 재무적 성과를 최우선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성과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그리고 인접 사업에 투자하냐 아까 저희 투자 경력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 인접 사업에 투자하냐 신사업에 투자하냐 저희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뷰티 패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뷰티 사업에도 저희가 미래 사업에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인데 신세계와 딱히 관련성이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주 먼 미래 신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럼 시그네이트는 유통 패션 이런 데만 투자를 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여기에 많은 로고들은 저희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들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수집 카드 요즘 유행하시는 포케몬 카드 아시죠? 실물 카드 NFT 아니고 실물 카드 이런 거를 그레이딩 해주고 민팅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전역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또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굉장히 민감 질문이긴 한데 CBC 심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 다른 VCD도 보니까 성과급도 엄청나게 주고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래서 CBC 쪽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요. 금액으로 따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계 VCD 특히 LHC형 자금과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성공 보수를 모두 다 심사역으로 파트너대로 배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냐는 다른 문제고 할 수 있는데 CBC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유보금대에 써야 되고 파트너미 심사역에 나갈 인센티브가 조금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철학은 뭐냐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센티브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펀드 기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8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선거에 따라서 정말 내가 선거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받을 수 있다라고 투명하게 제도화시켜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대기업 CBC, 대기업결의 CBC의 문화는 어떠하냐 다른 VC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기업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일반 VC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저희는 아무리 유통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투심, 투심 과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VC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빡센 토론회 자리이고 개별 심사에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오는 순간 저희는 보고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히어라키가 있고 하다 보니까 투심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CBC를 하더라도 결국은 투심은 저희가 의사결정하기 위한 빡센 토론 문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출퇴근이라든지 사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장이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사실 VC는 출퇴근 시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무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둘 중에서 좀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드린 말씀은 조금 이따가 패널 토론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썼던 창표에 있는 블루가 사실 블루 컬러인데 스크린이 잘 안 보여요. 이 컬러는 강릉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 시청에 가시면 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이 강릉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폰트도 너무 예뻐요. 강릉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지가 떠오르는 해와 이를 찍는 카메라 렌즈를 형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퀄리티 높은 브랜드 디자인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 이 블루 저 너무 사랑해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강릉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